임창민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아트로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사진처럼 보이는 창 너머로 펼쳐지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풍경 영상이 절묘하게 숨겨져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춰진 듯합니다. 여수 장도 전시실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임창민 미디어아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인투어 타임 프레임을 비롯해 처음 공개하는 신작들까지 총 25점의 작품들이 오는 6월 13일까지 펼쳐집니다. 작품의 액자 프레임 안에 영상 프레임 장치를 만들어 외부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가 순환하는 구조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등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해 감상하는 즐거움은 2배가 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임창민 작가의 인투어 타임 프레임전입니다. 사진과 영상의 결합을 통해서 공간이 주는 새로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스틸과 무빙, 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진과 영상을 결합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고정된 사진 속에 담아낸 그의 작품들은 고요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실제로는 갈 수 없는 풍경을 담아낸 이색 작품들은 미디어 아트가 관객을 공간 속으로 빠져들게 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